한 번도 두 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다운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좀 다운됐을 때 제가 마음이 힘들었을 때 두 분이 저에게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제가 요즘 굉장히 긍정적이고 모든 일이 잘 돼요 근데 두 분 덕분이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제가 그래서 힘든 일 있으면 이 둘한테 가라고 근데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? 사실 뭐 매 순간 이렇게 힘든 게 없을 수는 없겠죠 인간이니까 스트레스도 있을 테고 어려움도 있을 테고 근데 모두가 겪어봤듯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누구나 별 거 아니잖아요 형도 뭐 별 거 아니잖아요 형도 힘든 시간이 있었듯이 뒤돌아보면 뭐 못 이겨낼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때를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거죠 그냥 별 거 아니니까 뭐든 뭐 해봤자 뭐 그냥 좋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든 그냥 좋게 항상 웃고 네 왜냐면은 사실 조금 안 좋은 일도 나중 가서 오히려 되게 좋은 일이 되었던 경험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은 뭐 충분히 어떤 일이 와도 조금 좋게 계속할 수 있게 되고 그거를 그냥 그 흐름을 타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이 프로그램 이름이 꿈꾸는 라디오인 만큼 진짜 꿈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막 웹툰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악 프로듀서들도 굉장히 많이 듣고요 근데 일리네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점이 사실 두 분은 노래에서도 자신의 꿈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꿈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또 노래로 그걸 알려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꿈을 이루고 있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꿈이 너무 먼 것 같아서 못 이루는 못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일단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진짜 간절히 바랬을 때는 근데 간절히 바라면서도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너무 집착하면 걱정도 하게 되고 좀 불안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먼 꿈이라도 이미 가진 것처럼 나는 이미 이룬 것처럼 두 분은 계속해서 음악에서 저는 개인적인 부탁이 두 분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게 필요해요 그렇죠 turn up turn up turn up